다음 키워드는 주주들의 반란입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데 가장 큰 산이죠. 한진칼의 최대 주주 KCGI가 한진칼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박사님,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고, 또 KCGI가 이를 신청한 이유가 뭔지 궁금해지는데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긴급 브레이크가 걸렸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진칼의 최대 주주인 KCGI와 이른바 3자 연합군, 조은태 회장의 누나인 조현아와 또 반도건설, 이런 3자 연합군이 법원에 한진칼의 새로운 주식 발행하는 신주 발행을 금지토록 해달라는 그런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이라는 것은 본안 소송에 가기 전에 당면 현안을 일단 좀 금지하고 본안 소송에 들어가자, 이런 얘기인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이 한진카를 둘러싼 주주들과 산업은행, 또 조은태 회장 간의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려됐던 최악의 상황이 온 것입니다.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는 그 내용은 지금 산업은행이 한진칼을 통해서 대한항공에 돈을 주고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이 거대한 항공사 빅길의 그 첫 단추,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그것이 한진칼의 유상정자를 통해서 발행하는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8천억을 더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대주주인 KCI, 즉 KCGI가 상법 418조를 정식으로 거론을 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 상법 418조가 굉장히 좀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되고 일반인들에게도 상당히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려요. 네, 상법 418조라는 것은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수에 따라서 신주 배정받을 권리가 있다. 우선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상정자를 할 때 기존의 주주가 우선받을 수 있다 대목이에요. 이 대목에 따른다면 한진칼의 유상정자는 KCGI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418조 2조 단서인데요. 정관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면 주주 외의 자에게도 제한된 범인에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이게 418조 2항의 단서인데요. 이 418조 2항에 따라서 지금 산업은행은 유상정자가 가능하다고 보고 8천억 원을 한진칼에 주고 그 돈으로 주식을 사겠다고 그러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KCGI 입장 측에서는 지금 산업은행이 한진칼 유상정자에 참여하는 게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KCGI 입장에서는 유상정자를 하면 상법 418조 1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유상정자의 권리는 기존 주주들에 있다. 그러니까 유상정자를 하면 KCGI 등 주주들이 먼저 사야 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고 거기서 만약에 주주들이 돈이 없어서 살 수 없다고 그러면 제3자인 산업은행이 살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상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대목을 둘러싸고 상법 418조 1항이 오르냐 아니면 2항의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대목이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저 상법을 2001년도에 한 번 더 고쳐서 1항에 훨씬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의 신주 인수권을 훨씬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2항을 두고 있는 것은 회사가 긴급하기 어렵다든지 회사가 도산할 이런 경우에는 정관에 따라서 규정이 있으면 이사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KCGI의 주장은 지금 한진칼은 부채 비율이 100% 정도밖에 되지 않는 매우 안정된 회사고 회사가 도산의 위험도 없는데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유상정자를 할 이유가 없다. 지금 산업은행의 유상정자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조은태의 백기사로서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을 보호해주고 KCGI의 경영권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KCGI는 만약에 신주 인수를 한다면 유상정자를 한다면 자기들이 정자를 할 수 있고 산업은행은 굳이 정자를 하고 싶으면 대한항공을 통해서 정자를 하라. 대한항공에 정자를 해서 그 돈으로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에 별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협상이 결렬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한진칼의 조은태 회장은 자신의 경영권을 산업은행이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그런 조건으로 이번의 큰 빅딜 협상.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을 조건부로 수용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KCGI 주장대로 만약에 유상정자는 KCGI가 하고 산업은행의 돈이 대한항공으로 오게 되면 한진칼의 지분 구도는 그대로고 내년에 주총해서 KCGI가 한진칼의 지배구조로서 조은태 회장의 목을 치고 경영진을 교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경영권 분쟁이 다시 한 번 일어날 가능성도 높은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을 들어서 법적인 상법의 정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과연 한국이 주식 자본주의를 지키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냐에 따라서 대한항공의 인수 문제는 근본적으로 제로로 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건물사를 탈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항공사 빅딜이 법원 판사들의 손에 담긴 법정 투쟁의 수순으로 올라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